. 뭐를 움직이려고 했어 사장님. 몇 년 전부터 직장도 그렇고 아니면 아파트. 직장 집 이동 수가 있어. 그거는 거의 직장은 확실하지 않고 아파트는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좀 맞습니다. 집을 이동해서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사장님. 머리가 상당히 아프네. 저 때문에. 집을 자가 해요. 예 이번에 입주. 뭐 큰 데로 옮겨 가시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야. 부부 근데 둘 사이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고. 왜 내가 너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있다고. 맞아.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하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일주일이 멀다 하고. 싸워요. 아. 제가 맞춰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그래도 집에서 좀 가깝고 해서. 어디서 오셨어. 여기 직선 가찹네. 아이고. 여기 엄마가. 제. 아니 여기 와이프가. 뭐 하셔. 그냥 직장 생활. 직장 생활하시죠. 콧바람이 조금 들어갔네. 그저. 콧바람 내가 봤을 때는 콧바람이 조금 들어갔다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은 잘 좋게 하려고 살려고 하라고. 이분은. 와이프는 대체 나가고 싶고 그래. 응.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내가 얘기하지. 콧바람이라면. 다른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이 사람들 사람 인간 바람이 분거죠. 눈치 조금 채셨잖아. 바깥으로 막 겉돌잖아 와이프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거 대해서 얘기할 거면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한마디로 믿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냥 믿고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부사장님 삼 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 삼 년 전에. 사장님 집에 성문이 들어왔어 성문이 들어왔는데. 누가 돌아가셨어 동투도 났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분이 없는. 삼 년 삼 년 지났어 삼 년이 됐나 오 년이 됐나 그랬을 거예요 너 최근에 돌아가신 분 없으세요. 성문이 들어왔다고. 성문이라는 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상갓집에. 상갓집에. 누가 사장님이 상갓집을 갔다 오셨다고. 예예예. 언제 갔다 오시냐고. 그렇죠 저기 친구 아버님. 그게 언제냐고. 작년. 작년에. 작년에. 이 엄마가. 이 상문이 타서 이 엄마가 작년부터 심해졌어. 사실은. 근데 그 상문 때문에 그런 거거든. 상문이 타서 이 엄마가 자꾸 바깥으로만 곧둘라라고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여자들하고 어울리고 아빠는 말하면 너는 얘기해라 나는 한쪽으로 흘린다 이 식이란 말이야 지금. 조금 바깥에서만 그냥. 너도 좋다 나도 좋다 그냥 거기서 막 어울려. 근데 사장님은 쳐다보지도 않아 사실은. 집안 집안에는 관심이 없어. 상갓집에 사장님만 갔다 왔어 이분도 같이 갔어. 저만. 좌우관 사장님 집에 상갓집에 갔다 와서 거기서 뭐 따라붙어서 엄마 집 실려서 뭐 그냥 흔들고 댕겨 지금. 그게 답이야. 거기서 갑자기 이 엄마가 갑자기 작년부터 그랬단 말이야. 응. 그렇죠. 그 상문을 좀 푸르셔야 돼. 상문을 좀 푸르셔야 되는 거고 주자 안 치셔야 돼. 이 엄마가 이혼할 게 아니잖아. 이 엄마 잘못하면 이혼하자는 소리 나와.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너무 머리 아파서. 애들은 어떡하고. 각자 부부 이혼하고 따로따로 봐야지. 애들을 따로따로 본다고. 애들 데리고 간다고 하나씩.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집사람이 아마 데리고 가면은 집사람 이견되더라고. 감방 대가 없어요. 제가 양육비 주도 협의를 해서. 왜. 사장님이 뭐 여자 있어. 근데 이제 지겨워. 질려서 그러는 거지 여자의 치. 이 지금 와이프의 치 질려서 그러는 거지. 너무 안 맞아서. 승질이 장난 아니거든. 이 엄마가 승질이 장난 아니라고. 아빠가 벅차. 힘이 벅찬다고. 그렇지. 그런 걸 어떻게 뭐 누를 수 있는 그것도 없나. 누를 수 있는 건 있어요. 최대한 대화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도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나는 이제. 그건 바람을 재워야지. 그렇지. 이혼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바람을 내가 재워줄 테니까. 좀 잘 살아보세요. 이거는 여기는 조상바람이에요 지금. 뭐 앞. 사장님. 조상바람이 신바람이거든. 이게. 근데. 집안에 상문도 꼈고 동쪽도 났고 조상바람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아빠가 힘으로 아무리 웃박 지르고 힘으로 해도 안 돼. 그래서 더 아빠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걸 바람을 내가 재워줄게요. 재워줄 테니까 어떻게 좀 잘 살아보셔 잘 사셔 이 엄마가. 작년 그 작년 이 엄마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지금 이 년 됐어. 예 그 전에도 제 상업 집에 일 년에 한두 번씩은 갔었습니다. 아빠는 상문이 참 민감해. 상문 집안 갔다 오면. 이 엄마가 발똥 걸려버려. 그래서 상문 집에 꼭 가야 된다 하면 그 방법을 하고 가셔야 돼. 엄마 이 엄마 탓만 하지 마시고 아빠도 잘못이 있어. 아빠도 승질 고집 장난 아니야. 아빠도 한 아닌 거는 아니야. 그리고 고집이. 서로 이 엄마도 고집이 있지만 아빠도 고집이 만만치는 않아. 승질도 그렇고. 엄마만 탓하지 마 아빠도 문제 있어. 응. 근데 애들이 애들이 불쌍하잖아. 애들이 뭐 재졌어. 응. 서로 간에 바람은 내가 재워줄 텐데 서로 간에 한 발짝씩 물러나서 이 엄마가 날뛰고 바깥 덧두는 건 내가 그거는 잡아들이고. 눌러놓을 테니까 좀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셔 그러면 이 엄마. 현무영채. 아빠는 현무영채를 좋아하잖아. 내 가정만 알고 내 새끼만 알고 내 서벅만 알았으면 좋겠잖아. 그렇죠 이게 나 참 엄마 못 부려 나가서 그냥. 맛있는 게 좋고 놀라야 되는 게 이 엄마 안에 지금 저간대.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 상무니까 상무니 탔고 동투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 바람이 불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거를 아빠가 좀 좀 재우셔야 돼. 바람을 잡을 적으로 이거 봐. 이게 조상 바람이거든 노란 게 딱 나오잖아. 그렇죠? 재우면 괜찮다잖아 이거 봐. 어 이거 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게 상무니 두른 거거든. 조상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야. 제가 시켰는 대로 한번 해보셔 바람을 좀 눌러줄게 한번 눌러보셔 바람을 좀 재우셔. 왜 그러냐면 바뀌었어 아빠는 여자고 여기 엄마는 남자야 성격이 바뀌었어 이게. 성격이 바뀌어버렸는데 그거를 바람을 재워드린다고 내가. 여기 엄마는. 남자예요. 남자 성격이. 겉모양만 여자지 남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여자고. 근데 여자하면서도 고집 세고 고지식하단 말이야 콩난데 콩나고 판난데 판난단 말이야 아빠는 유도리가 없어 근데 이 엄마는 고집이 있으면서도 유도리는 있어. 자아 오지를 다 해. 응 엄마는 그게 못마땅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인자. 여기는 결국 내가 그랬잖아요 이 엄마가 질천부터 이래지는 않았어. 응. 성질을 그렇게 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문이 끼고 조상 바람 불고 이게 동투가 나다 보니까 과학 이게 막 이게 뭐가 실려서 꽉 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아빠가 좀 당황스럽거든. 응. 이 엄마도 내 가정이 참 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이혼하자는 소리 해요. 아직. 내가 봤을 때 이 엄마 이혼하자는 마음 없어. 아빠가 이 지금 이혼했으면 좋겠지. 생각은. 하고 있지. 더 이상 힘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만. 오케이 하면 저는 그냥. 애들이 밀살 밀살이에요. 이제 곧 군대 가는 애 하나 있고요. 고 1 그러니까 고 2 올라가는 애. 고 2 올라가는 애는 아참 사춘기야 아빠. 사춘기고 애기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들 아들 딸.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군대 가면 20살 21살이요. 예 지금. 무슨 때예요. 04년생. 04년생 04년생은 21살이네. 예. 어느 생이띠. 예예. 또. 07년생. 07년생 열여덟. 07년생 열여덟. 열여덟 돼지띠. 선생님 이 돼지띠는 지금 사춘기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들내미 삐딱하게 낳아서 친구 따라 강남가 이 얘기는. 장난 아니야. 친구밖에 몰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얘기는 고집 고집 장난 아닌데. 아들내미 군대 가는 아들내미 생일 미칠이에요. 8월. 8월. 8월 21일 생입니다. 또 작은 애는. 7월 13일 생입니다. 7월 13일. 이 얘기 사춘기 잘 넘겨주셔야 돼 막내. 이 얘기는 사춘기를 잘 넘겨주면 공무원이 되든지 경찰이 될 것이고. 머리는 좋아. 근데 공부를 안 해. 근데 이 얘기는 벼락 공부예요. 이 얘기 사춘기 친구들 너무 좋아해. 친구들 바깥에 나가서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아. 그거 잘 잡아주셔야 돼. 이 얘기 나중에 이 얘기 덮으시려면. 이 얘기 이 다음에 잘 풀려요. 7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대신 많이 빌어줘야 되는 거고. 원숭이 때 8월 21일 이 얘기는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요? 네. 재물이라는 건 돈이에요. 돈복이 많아. 이 얘기는 지가 뭐를 하든 쳐. 지금 그런 게 보이긴 보여요 벌써. 튄단 말이에요. 트여서 이 얘기는 진짜 멍말돼서 연예인 쪽에 뭐 간호원 쪽에 뭐 이렇게 화려한 거를 자기 막. 자기가 찾아서 막 헬라 그래. 끼가 많아 그리고. 근데 이 아들들을 두고 이혼한다는 게 아들 사장님 나중에 후회할 건데. 이혼하면. 그거를 그냥 상문. 그냥 상문 들은 거 그거를 다 풀어내고. 이제 이혼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내고. 좀. 잘 살 다독거리셔. 생각은 하고 너무 스트레스받으니까 생각만 하고 있고. 서로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하자 생각만 하고 있고 하고 싶지는 않죠 저도. 그리고 그럴 용기가. 사장님 이혼하면 잘 살 거 같지. 편하게 살 거 같지. 편하게는 살 거 같아. 아니. 사장님 더 힘들어. 똑바로겠어 사장님 더 힘들어. 다른 여자 만나면. 다른 남자만 다른 여자 만나면 잘 살 거 같지. 안 그래. 다른 요새 여자들이 사장님 같으면. 이 엄마는 가장 위에서 이렇게 져 가지마 다른 여자들 들어오면 사장님 돈만 홀딱 빼먹고 가. 백 프로. 백 프로입니다 사장님은 여복이 없어. 여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여자 만나도. 소용없어 그리고 이게 엄마는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정에서 살고 사는 거잖아. 근데 이게 엄마 엄마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속 터져. 독간이 돼서. 예 그런 얘기 해요 답답하고. 답답하고 속 터져 그러니까 사장님이. 사장님만 고집부릴 게 아니라 여자 입장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돼. 지금 내가 보게 했을 땐 그래. 그 이혼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좀 내가 더 노력을 좀 하고 결국 그게 상문이 껴서 더 이게 집안이 자꾸. 환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사장님이. 뭐 행사 있으면 안 빠질라고 그래. 그게 인맥이니까 그죠. 근데 가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사자가 따라붙고 잡신이 따라붙으니까 사장님이 더. 집안이 다 홀랑홀랑 뒤집어 놓는다는 건 생각을 안 하셨어 왜. 방법을 하고 가셔. 조심한다고 갔다가 들어올 때 바로 집에 오지 말고 보통 사람들이 그냥 어디 잠깐 들렸다가 오라고 해서.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은 그 뭐드나 이제. 그 장직하는 거. 까지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장직까지 따라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사장님. 근데 친구 친한 아버님이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 나오는 거 상여도 든 적. 아휴. 이 인원이 이제 안 없어서 원래는 들면 안 되는데. 머리 안 아파 사장님 몸 안 아파? 아프잖아 사장님 내가 봤을 때는 사장님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막 찍어 누르고 몸이 천근 만근이야 사장님. 응 사장님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대화가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몸이 귀찮으니까 왜 내 몸이 귀찮으니까. 또 잔소리 하는 것도 싫은 거야. 사실은 와이프가 그죠. 왜 내 몸이 귀찮으니까. 그게 의징이 뜨징이 귀신이 사장님 맺이 다 상문이 꼈으니까 묵은 상문이 지금 상문이 다 상문이 꼈잖아 상문이 꼈으니까 사장님 몸이 얼굴을 봐도. 내가 딱 봤으면 상문이 딱 쩌들었어 얼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잔소리하고 와이프가 뭐라 해도 짜증이 나는 거야. 결국 튀쳐 나가는 거야. 튀쳐 나오는 거야. 아휴 참. 상문 푸셔 상문 푸시고 이걸 좀 풀어낼 생각을 하셔줘. 얼굴도 사장님 잘생기셨고만 어째 그리여. 어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 방법을 찾아서 풀 생각을 하셔. 누가 이렇게 술을 좋아해 근데. 누가 이렇게 술을 따라 들어올 사람이 술을 좋아했고 마. 둘 다 술을 안 좋아하신다며 사장님도 술을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거의 안 먹었으면 1년에 맥주 한두 캔 먹어야. 어 근데 지금. 술 먹고 진상이 하나 따라붙어 하고 사장님 맨날 술 먹은 것처럼 피곤해. 사장님 피곤하잖아 잠도 잘고 피곤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자 나가 청춘이 남자 나가서 사장님 했지 따라붙었잖아. 따라붙어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상갓집 갔다 와서. 상갓집 언제 갔다 오셨어. 작년 가을. 가을에요 일월달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언제 갔다 온지는 모르셔. 예 날짜는 정확하게. 사장님 그때 그때부터 더 힘들어졌어. 응. 맨날 피곤해 사장님. 그죠. 예 잠을 자도. 자도 자도 피곤하잖아. 그 왜 그런 건데. 술 먹은 귀신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도 자도 피곤한 거야 그리고 잠을 자도. 푹 잔는 거 같은데도 꿈에 시달리니까 피곤해. 왜 그런 건데. 꼼자리가 뒤숭하고 좀 사장님이 좀. 피곤해 못 살겄다고. 그게 왜 그런 건데. 술 먹은 귀신이 지금 사장님이 있지 젊은 청춘이 지금 나이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마흔 다섯에서 오십 먹은 것 같아. 마흔 다섯 먹어. 마흔 다섯 오십 먹은. 그 청춘 수담에 따라 붙었어. 제 친구밖에 없는데. 형이 언제 죽었어요? 네. 그 친구가 술을 좋아하고. 맞네 그러면 그 친구. 그 친구는 몇 년 됐는데 3년, 4년.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쩌들었다고 얘기했잖아. 상문이 쩌들었다고. 난 그 친구라고 그러면 생각을 못했는데 그 친구가. 술로 죽었어? 그렇죠. 술을 많이 먹어서 혈액 안 먹고. 그려. 그 친구 지금 본인 본인 따라다니잖아 지금.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지금. 마흔 다섯 오십을 보인다. 그 친구가 따로 붙어갖고 사장님이 자꾸 저거잖아. 그 친구 말고는 나머지는 다 나이 있으신 분들. 근데 내가 내 눈에 보인 거만 말씀해 드린 거야. 젊은 사람이야 사장님이 또래야. 그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장님이 살아. 그 사람 보내셔야 돼. 피곤하고 쩌들고 잠을 자도 어쩌고. 그 친구가 자꾸. 실려서 자꾸 그러시는 거고. 그 친구 때문에 자꾸 와이프하고 대화를 안 되고 자꾸 싸우는 거고. 그 친구 풀어내셔야 돼. 그렇지 사장님이 살아. 사장님 이 상태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지내잖아 그럼 사장님 그 친구. 똑같이 가셔야 돼. 금방 소름이 너무 끼쳐가지고. 내 눈에 지금 그 친구가 보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 딱 그 이렇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 친구밖에 없는데 와 그러면 그때가. 삼 년 사 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사장님 몸이 많이 지치고 그때 갔다 오고 부터는 친구 보내고 부터. 그때부터 사장님 몸이 안 좋았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남자 하나가 딱 보여. 사장님 또래 남자 하나가 딱 보여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 친구 좋은 데 보내셔야 돼. 사장님이 살려면. 한숨만 나오네 그래 갖고 부부 싸움 하는 것도 그 친구 때부터 더 싸우는 것도 있어. 싸우는 것도. 잠을 자도 피곤하잖아. 사장님 술을 안 먹는데 술 먹은 곳은 자도 자도 피곤해. 미칠 것 같아 사장님. 그저. 어쨌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 사람은 친구를 잘 보내셔야 돼 그 이 그 보내는 일을 하셔야 돼 사장님. 그래 가지고 사장님이 살아. 좋은 데 가라고 해 주셔. 그 장지까지 갔다 오고 거기까지 보냈으니. 친구야 친한 친구구만 친구야 딱 붙었구만. 미치겠다. 다른 친구들 다 있었는데 왜 나한테. 유심히 사장님하고 친했네. 유심히 친했잖아. 생각을 해봐. 그러니깐. 외로우니까 같이 붙었지. 아이고 눈물 나려고 그러네 그죠. 그냥 저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그 티브이 나오는 자연이다처럼 그냥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고 싶고 어쩔 때는 죽고 싶잖아. 어 사장님 어쩔 때는 죽고 싶잖아. 자연이다처럼 산속에 그냥 가고 싶고. 그게 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 그 친구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그 친구가 생각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잖아 지금 사장님이. 그 친구가 똑같이. 똑같이 하고 생동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더 힘든 게 나이가 들수록 이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이게 부부간의 관계를. 저는 계속 똑같이 이게 욕정이 생기는데 집사람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사장님. 남녀가 바뀌어서.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는 지금 이 와이프는 신경이 예민해 그리고 갱년기란 말이야. 그래서 갱년기기 때문에 갱년기 왔어 이. 엄마는 우울증도 오고 갱년기도 왔고 아빠하고도 실갱하는 것도 사랑. 진짜 내가 얘기해 줄게. 신랑이 좋아야. 이쁘게 보이고 좋아야 그것도 부부 생활도 유지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부부 생활이 유지되겠어. 사장님은 풀어야 되는 거고 엄마는. 둘이 싸워야 되는데. 꼴도 실어줄 건데 그거 돼 죽었냐고 톡가락에서. 사람이란 게 어쨌든. 축제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게. 그건 남자 생각이야 그거는 남자 생각이고 여자들은 그래지는 않아.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자녀까지 어떻게 다 봐주시고. 네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